자 이제 관심있게 좀 봐야 될 섹터예요. 무엇이 있을까? 무엇이 있을까?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뭘 할까 했었어요. 제약바이오 할까? 아니면 내수 섹터 할까? 그 부분들을 했었는데 자 잠깐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갤럭시 S10에 대한 소식입니다. 전작보다 인기가 많다. 일부 모델은 품절이 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. 애플 전문가죠. 거밍지 애널리스트인데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. S10의 판매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.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제로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흥행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 뭐 매진이 125기가짜리인가요? 매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미국 쪽에서도 일단 휴대폰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. 지연이 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4천만 대 이상 판매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5G도 나오죠. 그리고 폴더블도 각각 출시가 됩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? 카메라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. 18년도 출시된 트리플 또는 쿼드 카메라 모듈이 탑재된 휴대폰들이에요. A7이 있고요. A9이 있고요. 인도 시장에서도 공개가 됐었죠. 흥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LG전자의 V40?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. 소식이 그다지 없어요. 근데 이번에 뭐 LG쪽에서 잘 나오는, 잘 나왔다라고 휴대폰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. 전 개인적으로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LG 가전으로 돈 번 거 휴대폰으로 좀 까먹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. 어찌됐든 간에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 모듈, 쿼드 카메라 모듈이 되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화의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리플 쿼드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그런 제품들을 좀 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이 긍정적입니다. 올해 이제 출시가 됐죠. 갤럭시 S10은 이제 2월 달에 선보였고요. 그리고 나서 예약 가입자를 하고 있고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개통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은 5G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폴더블 쪽입니다. 폴더블 쪽에서도 트리플 카메라 모듈이 좀 탑재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카메라 모듈 관련주예요. LG에노텍이 있고요. 파트론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코렌이 있고요. 옵트론텍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자화전자가 있고요. 파트론, 동훈아나텍, 나무가, 나노스.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어요.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제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뭘 보냐. 제가 봤을 때는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. 잠깐 좀 볼게요. 왜 오늘 올라가고 난리지? 자, 신고가네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따라 붙거나 기다려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제 판단에는요.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데 일단 긍정적인 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? 이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전고점 매물 소화를 거치는데 이게 지금 매물 벽이 좀 두터워요. 두터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.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결국은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의 흐름이 견주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.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300억대의 영업이익과 166억의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어요. 이게 실적이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작년에 상당, 아니 과거에는 상당히 좋았어요. 천억을 넘기던 그런 회사였습니다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예상치가 작년 대비해서 100%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.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한 그런 매수 전략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올해 들어서서 몇 주나 매수했을까 한번 쭉 봤거든요. 그런데 올해 2019년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한 수량은 약 325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. 주장창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. 왜 매수했을까요? 이 친구가. 외국인들이 왜 파트넘을 매수했을까요?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매수를 했겠죠. 결국은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한 전략 그리고 올 1분기 투자 전략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. 그럼 매수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? 고민입니다. 추격 매수는 하지 맙시다. 추격 매수는.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. 그 대신에 조금 러프하게 좀 잡아 드릴게요. 매수가는 한 1만 600원? 한 1만 600원에서 9,800원 정도 때까지 매수가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. 월봉상 보게 되면 한 1만 5천 원 자리 때죠. 이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. 손절 가격은 9천 원 정도로 일단 타이트하게 좀 잡아 드릴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자리 때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9천 원 이탈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. 관심 종목은요.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